지금 시각은 7시 29분입니다. 우리 가원 지역은 고령화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노인 의료복지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이슈앤토크에서 춘천시 노인전문병원의 이승환 원장과 함께 지역노인병원의 역할과 앞으로 계획까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노인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가 될 텐데요. 노인성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단순 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치료 질환이나 고혈압, 뇌혈관 질환, 고지혈증 등을 나열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노인연증 질환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분은 젊은 시절부터 생겼던 병이 연세가 드신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대표적인 게 고혈압, 당뇨, 암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다른 하나는 노화와 관련된 질환들로서 예를 들자면 치매, 심례혈관 질환, 백내장, 골다공증 등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려가 필요할 점은 노인성 질환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진료 보시는 어르신들의 약재를 조회하다 보면 네 가지 이상을 보유고 하시는 분도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더 어려움을 크게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럼 전국적으로 노인 질환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할까요? 제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2021년 대한민국 65세 이상의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진료가 이루어진 질병은 치료질환으로 1년간 약 346만 명의 진료를 보셨고요. 그 뒤를 이어서 고혈압이 316명, 316만 명, 무릎질환이 166만 명 등이었습니다. 진료비는 41조 5천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시면 단순 열고랑 좀 다르게 알지암요병 치료에 약 2조 2천억 원이 사용되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고혈압에 2조 1천억 원 정도의 진료비가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노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치매나 파킨슨병, 뇌졸중과 같은 3가지 주요 질환은 약 113만 명 정도의 환자가 진료를 받고요. 4조 8천억 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됐습니다. 상당하네요. 이러한 축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노인전문병원의 역할이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더더욱이 그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럼 춘천의 경우에 치료와 돌봄 외에도 춘천 노인전문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역할을 또 하고 있다고요? 네. 노인전문병원은 진료와 돌봄 서비스 이외에도 전문인력 양성의 역할 그리고 공공의료 측면에서 지역사회 의료봉사활동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질병에 대한 이유와 예방을 목적으로 한 대민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들은 지난 3년과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상태였는데요. 최근에 춘천시와 복지관의 협조를 통해 건강 강제를 했었는데 참석해 주신 어르신들의 열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노인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서 잠시 주춤해졌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이에 이런 질환에 대한 대비를 하고 예방하기 위해 춘천시와 협의하에 지역 내 어르신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병원에서 진행이 되는 건강 강좌이기 때문에 관심이나 참여도가 더더욱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아마 한동안 모임을 못 가지셨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열기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분들께서는 시리, 국립요양병원으로도 알고 있는데요. 설립된 지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춘천시 노인전문병원은 2010년 춘천시에서 설립한 노인전문병원입니다. 치료와 돌봄은 노인전문병원의 본질적 역할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춘천시는 지역 대학병원과 2022년 춘천시 노인전문병원의 위탁 운영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에 대한 일환으로 환자분들에 대한 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인적 교류 확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한 부분으로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급성기 치료 이후에 아급성기나 요양에 필요하신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춘천시에서 구축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춘천형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의 일원이 되기 위해 퇴원 환자들의 돌봄이나 건강관리에 맡은 바 역할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노인성 질환에 대한 예방, 치료 및 관리에 노인전문병원에 적합한 공공의료 체계 모델을 확립하고요.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그럼 도내에도 이런 곳이 또 있습니까? 강릉 지역에 실입, 강릉실입요양병원이 있습니다. 타도나 광역단체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강원도 지역이 국공립요양병원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숫자나 환경이 열액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숫자가 좀 더 많아져야 되겠네요. 치매 환자와 또 가족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이 이번에 들려왔습니다. 우선 축하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복지부가 국공립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공모한 치매기능보강사업의 병동 증축을 지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춘천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도움이 큰 힘이 되었고요. 사업의 요지는 치매안심병동을 증축하기 위한 2개년 사업인데요. 사업 선정 이후에 현재는 재액을 수정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와 춘천시, 강원도 지방비를 합하여 증축이 이루어질 예정에 있고 치매안심병동이 설립은 강원 지역에서는 최초가 되겠고요. 특히 춘천시의 행정적 기술적 지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치매안심병원은 강원도 뿐만 아니고도 다른 타도 지역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설, 장비, 인력이 치매 환자들의 전문 치료를 위해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치료 이외에도 퇴원 환자들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춘천시 치매안심센터나 강원도 광역치매센터와도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치매안심병동의 운영이 되면 지역사회 치매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춘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의 주요 구성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0위에 병동되는 규모인데요. 여러 가지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멀리 보고 가는 계획도 원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병원으로서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환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만족도를 당연히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시입병원으로서 공공의료 서비스 네트워크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돌봄 서비스의 한 일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병원의 특성에 맞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더 가깝고 또 섬세한 병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승환 병원장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